북극 한파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에는 5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혹독한 한파가 몰려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시고요. 어느 때보다도 중무장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8도, 춘천 영하 20도, 대전 영하 15도로 시작하겠고요.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영하 9도, 강릉 영하 3도, 울산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한파 속에 내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립니다. 새벽 한때 영남 내륙에도 눈이 오겠고요. 서울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 대체로 하늘 표정 좋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 호남 서해안에는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내륙은 2에서 7cm, 경기 남부와 영남 일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 월요일인 모레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감사합니다. 아멘